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태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여행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전혀 모르고 말도 잘못할 때 해외여행 가시면 아 사실 해외여행 가서 즐거워야 되는데 가끔 그 즐거움이 불쾌함이나 좀 고통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영어 조금 하고 나가시면 해외 나가서 우리가 단어 형식으로라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되고요 오늘 강의는 사실 이 단어보다는 조금 더 그럴듯한 영어를 좀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 들으시면요 아주 짧은 간단한 문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행 가셔서 유연하게 또 멋있게 쓰실 수 있는 문장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장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영어 초보자분들은 이거 보시고 생각보다 기내하실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짧은 문장만 선별했고 여러분께서 패키지 여행을 가시든 자유 여행을 가시든 아들, 딸 만나러 해외를 가시든지 간에 우리가 언제든 쓰실 수 있는 문장들 담아봤으니까 총 30개 문장 저랑 같이 천천히 그리고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배울 문장은요 This way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문장은 아니에요 한국말로 이쪽이요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야 될 때 내지는 누군가 식당 갔을 때 안내를 해줄 때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쪽이요? 아니면 이쪽이요? 저 화장실 어딨죠? 이쪽이요? 이쪽이요? 저쪽이요? 할 수 있는데 그때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말이 바로 This way가 되겠습니다 This는요 이 way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을 되물어 볼 때죠 이쪽이요? 라고 길을 되물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This way 손가락 가르치면서 이쪽 This way This way 해주시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다음 장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배웠던 This way랑 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배운 건요 이쪽이요? 하지만 내가 어느 쪽인지 전혀 모를 때 저 어느 쪽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이 어느 쪽이요? 물론 긴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사람들도 짧은 문장으로 말합니다 Which way이고요 W-H-I-C-H를 이거 우리 학생 때 영어 배우셨던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선생님들은 which, which is, which, which 뭐 이런 식으로 which라고 많이 썼던 말이 바로 여기 있는 which입니다 그때는 사실 영어 테이프도 많지 않고 외국인이랑 대화할 일도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which라고 읽었습니다만 이 W-H는 때에 따라서 W가 발음이 안 나기도 하고 H가 발음이 안 나기도 해요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 white 있죠 white 우리나라에선 white라고 잘 알려져 있는 흰 색깔을 우리가 영어로는 white라고 안 하고 white라고 합니다 W-H에서 H 소리가 안 난 거예요 이거랑 반대로 W-H-O Who 들어보셨죠? 누구라고 할 때 Who는 W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W-H가 나왔을 때는 둘 다 소리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소리가 안 나는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W-H-I-C-H는 which이 아니고 which가 되겠습니다 which는요 어느 어느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장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문장 처음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가장 쉬운 활용 방법은 which 뒤에다가 이렇게 명사 어느 한국말로 어느 쪽 어느 길을 물어볼 때 전장에 나왔던 way를 붙여서 which way 하면 어느 쪽이요? 내가 방향에 대해서 어느 쪽인지 모를 때 저쪽으로 가세요 했는데 which way 어느 쪽이요? 라고 대물을 수 있는 말 which way 배웠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엮어보면 우리가 길 찾을 때 뭐 물어봤을 때 화장실 찾을 때 이쪽이요 this way 어느 쪽이요? which way 쓰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다음 장 역시 너무 짧은 거 나왔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무슨 일이죠?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이드랑 같이 투어를 갔습니다 근데 앞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가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택시 탔어요 택시 기사가 막 다른 사람이랑 막 얘기하면서 안 가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꾹 참고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게 근데 무슨 일이죠? 라고 물어볼 땐 언제예요? 아 이거를 봤더니 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죠? 아니면 내가 누군가 같이 가지 않을 때도 뭔가 상황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이죠? 뭐가 잘못됐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장은 what's wrong 이 되겠습니다 what 하면 무엇이죠? what is 줄여서 what's 라고 했고요 무엇이 wrong w-r-o-n-g 도 여기 앞에 있는 w 가 무금이에요 w-r 나우면 w 가 맨날 무금입니다 우리 쓰다라고 할 때도 right 라고 하는데 w-r 로 시작하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w-r-o-n-g 는 wrong 이라고 읽고 잘못된 이에요 옳고 잘된 것과 반대로 잘못되고 그른 것을 wrong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what's wrong what's wrong 이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뭔가 잘못됐을 때 what's wrong 무슨 문제예요?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사실 우리 친절한 대학 강의 듣다 보면 여러분 맨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요 인데요 전체 문장을 보자면 is it far from here?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is it far f-a-r far 는요 먼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리가 가깝고 거리가 먼 이라고 해서 f-a-r far is it far 요거까지만 외워주셔도 돼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어디 가야 돼 택시를 타야 돼요? 아니면 어디까지 걸어가야 돼요? 멀어요? 묻고 싶어요 멀어요? 뭔가요? is it far? 해주시면 되고 아 조금 더 자신 있으면 from here 밑에 괄호 쳐놓은 거 위에도 괄호 쳤죠 위에 괄호 뭐라고 써 있죠? 여기에서예요 from 어디어디로부터 here 여기로부터입니다 그래서 is it far from here 하면 여기서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 있고 is it far 밖에 못 외우시는 분은 그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 친절한 데 가서 영어 공부 좀 해 그러면 그냥 이 문장 외워두세요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여기서 뭔가요? is it far from here? is it far from here?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내꺼가 저기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을 누가 찾아주죠 이거 누구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내꺼를 딱 집을 때 어? 내꺼예요 라고 이야기를 잘 해야겠죠 뭐 예를 들자면 저도 예전에 한번 제가 남의 짐을 들고 간 적이 있어요 제 짐을 남이 들고 간 적은 없지만 제가 남의 짐을 들고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랑 이제 캐리어 사이즈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색깔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끌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제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나의 것 이라고 하는 단어가 mine입니다 mine m-i-n-e 가 mine 나의 것 그거 내 거예요 that is mine 해서 줄이면 that's mine 이에요 그죠 아니면 이거 내 거예요 this is min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꺼 뭐요 mine이 됩니다 아니면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 그거 제 거예요 그죠? 물어보고 싶죠 그러면 that is mine 이니까 that이랑 is 순서 바꾸면 되죠 is that mine? 제 거예요 is that mine?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거 내 거예요 that's mine that's min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쉬워요 다음 장이요 자 이거 디카페인인가요?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디카페인이 뭐죠? 카페인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카페인은 커피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커피 마시면 잠깐 잠이 확 깹니다 각성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녹차나 홍차에도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홍차가 아마 제 생각에 커피보다 훨씬 더 많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몸으로 느끼기에 홍차 한 잔 팍 하면 진짜 밤에 똘망똘망똘망해집니다 그리고 이 커피도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카페인 때문에 잠 안 오셔서 연한 커피 드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홍대 합정에서 카페인 없는 커피만 파는 커피숍도 가봤어요 거기는 커피를 다 파는데 그 모든 커피가 다 디카페인입니다 디카페인 그러니까 카페인 없는 걸 우리가 디카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 번요 카페인 없는 걸 디카페인 영어로는 디카페네일이라고 하는데 기니까 외국 사람들도 그냥 디캐프 에서 딱 끝나요 디카페인 아니고 디캐프에서 끝납니다 디캐프는 디카페인이고요 물어봅니다 이거 카페인 없어요 Is this 디캐프? Is this 디캐프? 이 디캐프는 발음이 중요합니다 디캐프? 디카프? 이렇게 하면은 디카페인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카페인 자체도 한국식으로 디카페인 하면 잘 못 알아 듣기 때문에 이 디캐프 발음을 저랑 한 번 연습해볼까요? 디캐프 디캐프 해서 Is this 디캐프? 디캐프? 해주시면 디카페인 잘 알아들으실 수 있고 뭐 카페 가셔서든 식당 가셔서든 조식 드실 때든 뭐 할 때든 이거 디캐프인지 한 번 물어보시고 드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좀 뒤쪽에 가면 디캐프 차 있는지 물어보는 문장도 나옵니다 그죠? 다음 장이요 자 이제 문장이 조금씩 길어집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있는 문장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식 사고방식이랑 좀 다르지만 많이 쓰여요 내가 메뉴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쇼핑을 갔어요 뭐 카페에서 음료수 같은 걸 고르고 있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저 이걸로 할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로 할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take 동사 쓰는 방법도 있고요 have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I will 내가 할 거다 라고 해서 I will 줄여서 I'll I'll have this I'll have this one I'll take this one 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I'll go with this 가 있습니다 I'll go with this 여러분 I'll go 하면 뭐예요? 나 갈 거야 뭘 어디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는 안 나와있죠 with this니까 with 뭐뭇이랑 this 이걸로 여러분 여기 앞에 친절한 영어교실 책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다른 거랑 비교하다가 저 이걸로 할게요 I'll go with this go 간다는 거죠 나 이거랑 간다 그러니까 뭐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주세요 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I'll go with this 가 있고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좀 색다른 표현 하나 알려드렸고 여러분들께서 this 내지는 this one 으로 해주셔도 돼요 this one 이거 내지는 이거 this 내지는 this one 붙여서 I'll go with this I'll go with this 해주시면 너무 멋진 영어를 쓰실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외우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봐두시고 눈에 익혀두시고 나중에 또 나오면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담짝이요 자 밖에 덥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날씨 말할 때 주어동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주어동서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보통 it is 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질문이면 it이랑 is 바꿔서 순서 바꿔서 is it 해주시면 되겠죠 is it hot 뜨겁나요? 더운가요? 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니까 outside 라고 하면 됩니다 outside 바깥쪽이죠 그래서 밖에 엄청 더워요 is it hot outside 아니면 반대로 추워요 is it call outside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나는 밖에 있어요 근데 어디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안에 추워요 안에 더워요 물어볼 거예요 여행 가면 이 온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 갈 때 보통 옷을 여러 겹 껴 입고 가죠 온도에 따라서 우리 체온 맞추기 위해서요 안에 더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outside 를 inside 로만 바꿔주시면 되겠다 is it hot inside 반대로 춥다 안에 추워요 is it cold inside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지만 활용도가 넓은 문장 한번 해봤고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아하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친절한 영어교실 들어가시면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자료 중에 좋은 자료들을 모아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거 핸드폰 화면을 제가 캡쳐를 해놓은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어 핸드폰 캡쳐해놓고 여기 그 교육부에서 지정한 800개 단어를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거 입니다 찾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pdf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단어 800개 다시 강의 보기 힘드시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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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올라가시는 거 보이십니까 요렇게 여러분 쭉 올리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예전에 강의했던 것 중에 좋았던 거 지금 친절한 영어교실 가면 올라가 있고 다음 장 볼까요 네 어디 가시면 되냐면 고객센터 누르시고 아래로 좀 내려주시면 요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서 다운로드 누르시고 다운받으시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그거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가 그 강의 자료 예쁘게 잘 모아서 pdf로 유료로 판매했던 적이 있었어요 pdf가 뭐냐면 휴대폰에서 아까처럼 그림처럼 그냥 쭉 보실 수 있는 파일인데 그거 판매했던 거 있는데 저희가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여기다가 좀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강의 자료 보고 좀 영어에 대한 열정 더 살리셔서 공부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안내 드리고요 이따 끝나고 한 번 더 안내 드릴게요 일단 강의 진행하시죠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제 비행기 지연됐나요?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as my flight delayed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단어는 delayed 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flight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flies은요 항공편 비행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항에 가서 내 비행기가 제때 뜨는지 확인하려면 공항에 보면 어지간한 공항에 다 TV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 시간 목적지 항공사 편명 뭐 KE1324 뭐 1234 이런 식으로 번호로 나와 있는 편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상태창이 뜨여져 있습니다 상태창에 아무 말도 없으면 제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boarding 이라고 하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final call final 마지막으로 call 불러요 안 타신 분들 얼른 타세요 라고 final call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delay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delayed 가 지연된 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이 딜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혹시라도 내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 라고 하면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비행기 지연됐나요 라고 우리 그 비행기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죠 직원한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해요 is my flight delayed is my flight delayed 그죠 delayed 지연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 탔어요 자 비행기 탔는데 어 아 여기다 강의 자료를 넣을 걸 그랬나 제가 그 비행기 타면서 그 위에 안전벨트 표시 등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내 위를 딱 보면 안전벨트 표시가 딱 있고 그게 초록색으로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거든요 초록색으로 초록색이 되면 안전벨트를 풀 수 있어요 항공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한항공 기준으로는 초록색이 되면 안전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얘기겠죠 어 안내를 해줘요 비행기에서 우리가 이륙을 쭉 한다 죄송합니다 이륙을 쭉 한 다음에 어 하늘에 올라가서 안전궤도에 올라오면 안전벨트를 푸셔도 됩니다 라고 삥 띵 하고 소리가 나요 그때 안전벨트 푸시면 됩니다 아니면 안전벨트를 푸는지 언제 푸는지 잘 몰라요 아니면 그럴 때 있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왜요 비행기 이륙하고 한참 동안 화장실 못 가기 때문에 화장실에 지금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기내에서 생기게 됩니다 기내 아니더라도 뭐 어딘가에서 물어볼 일이 있겠죠 그때 아주 쉽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Can I use the restroom now? Can I use the restroom now? 자 Can I 제가 할 수 있을까요? Use 사용할 수 있을까요? The restroom restroom은 화장실이죠 화장실을 now 지금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장이고 충분히 여러분 만드실 수 있겠죠 있겠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화장실 써도 괜찮을까요? Can I use the restroom now? Can I use the restroom now? 좋습니다 다음장이요 자 다음장은요 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라는 표현이고 요거 이제 언제 쓸 수 있냐면 몇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레스토랑에서 직원이 와서 우리한테 메뉴판 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직원이 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양식 양식 레스토랑 가면 아 이거 뭐야 메뉴도 모르겠는데 직원이 생각보다 빨리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직원들이 처음 와서 뭐 하냐면 음료 주문을 먼저 받아요 음료 뭐 드릴까요? 뭐 시키실래요? 라고 해서 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맥주도 안 먹을 거고 나는 뭐 술도 안 먹을 거고 그냥 메뉴를 좀 더 살펴보고 싶어요 그때 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여행 중에도 우리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할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I need more time need 필요합니다 more time은요 더 많은 시간이에요 I need more time I need more time 해주시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이 쓰실 수 있으니까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D-cafein 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 카페인에 예전에는 그 군대 같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젊었던 시절에는 밥을 먹고 바로 커피 믹스를 한 잔 때리고 바로 잠들었어요 점심 때 잠깐 그것도 매일도 아니에요 점심 때 잠깐 30분 꿀잠을 잘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랬고 더 젊을 때도 또 그냥 아메리카노 먹고 바로 자고 그랬는데 요새는 사실 오후 5시 정도 4시 5시 넘어가서 커피를 마신다 그럼 저녁에 약간 잠이 안 옵니다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보면 오후에는 거의 커피 잘 안 드세요 근데 내가 카페에 갔어요 그러면 차를 드시면 돼요 D-cafein 커피나 차를 드시면 되는데 차 중에서도 뭐 민트 아니면 뭐 히비스커스 또 뭐 있죠 뭐 여러 종류의 차가 있는데 그 카페인이 없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이 없는 차를 추천받아서 뜨거운 물에 섞어서 먹으면 오히려 잠이 더 잘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여기 디카페인 차 있어 라고 카페나 식당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뭐라구요 Do you have 디카프 티 라고 해주시면 돼요 Do you have 디카프 티 디카프 아까 말한 카페인 없는 티 차입니다 그래서 디카프 티 앞에 너 있는지 Do you have 디카프 티 해주시면 아주 쓸모가 있는 문장이 될 것 같구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지금 결제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고 Can I pay now 너무 쉬워요 그죠 돈을 지불하다 라고 하는 페이와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Can I 가 결합됐고 Now 지금이요 보통 우리가 그 외국 식당 가면 답답한 점이 몇 개 있어요 한국 식당 그냥 내가 먹고 일어나서 카운터 가서 결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 식당은 저기요 불러요 그리고 빌 주세요 빌이나 책이라고 얘기하죠 계산서 주세요 해요 계산서 주고 또 한참 있다 와요 그리고 오면은 그때 카드기를 갖고 오면은 카드를 꽂아서 결제를 합니다 아 근데요 이제 직원 올 때 손들어서 Can I pay now 라고 얘기하시거나 Bill please The bill please 해서 빌 가지고 올 때 Can I pay now 지금 결제해도 돼요 라고 말을 붙이시면 바로 결제를 빠르게 하실 수가 있겠다 물론 식당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빠르게 결제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 결제해도 돼요 Can I pay now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시면 줄 서 계신가요 라고 우리가 언제 물어보죠 누가 서 있어요 근데 줄 서 있는지 아닌지 궁금할 때 물론 저도 창피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새치기 할 생각이 없어요 새치기 할 생각도 없었고 근데 줄 안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섰는데 옆에서 사람이 저를 톡톡 치면서 Excuse me I'm in the right now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I'm in the line I'm in the line 나 지금 I'm in the line 줄에 서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어찌나 창피했는지 어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하고 뒤로 갔는데 여러분께서도 이게 좀 판단이 잘 안 서신다면 물어보셔야겠죠 줄 서 계시는 중이에요 Are you waiting in line? 물론 여기서 waiting 기다리다 라고 하는 거 빼셔도 돼요 Are you in line 이라고 표현하시면 너 라인 안에 있는 거니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 쇼츠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줄 서 있는 거예요 Are you 너 인 라인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줄이 있잖아요 줄 인 줄 안에 있는 거야 라는 표현 그래서 Are you in line 내지는 Are you waiting in line 이라고 물어봐 주시면 너무 좋죠 그럼 매너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다음 장볼게요 여러분 오늘 문장들이 좀 쉬우신가요? 계속 좀 쉽습니다 그렇죠 열다섯 번째 문장은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뭘 먹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걸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물어봅니다 How's it How is it 그거 어때 내지는 How is the food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How is it 내지는 How is the food 음식 어때 그거 어때 가 되는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맛이 어때 맛있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꽤나 흔한 표현입니다 Does it taste good Taste가 맛 보다 맛이 나다 에요 Taste good 은요 맛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맛있다 라고 얘기하려면 이렇게 그냥 It's good 너무 좋아 흔히 많이 쓰고요 더 강조해서 이거 맛이 정말 좋다라고 하면 It tastes good 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테스트가 맛이 나는 거구나 끝은 좋게 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렇죠 It tastes good 하면 맛이 좋다 맛이 어때 맛이 좋아요 질문하려면요 그렇죠 의문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Does it taste good 이라고 해주시면 완벽하겠다 Does it taste good Does it taste good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와인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보통 우리가 식당에 가면 한국 식당에는 메뉴판이 사실 필요 없는 곳들도 많죠 딱 식탁에 붙어있거나 아니면 벽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벽에 붙어있어서 그냥 이모님 사장님 해서 불러서 하는데 외국 가면 메뉴가 많아요 특히 와인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와인을 위한 별도의 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와인 리스트 보신 적 없으시죠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제 해석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켜보신 적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당 아 2명이나 3명이 가면 와인을 한 병 시켜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식당에 가셔서 와인 리스트를 봤습니다 그리고 뭘 보고 고르시면 되느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레드인지 화이트인지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를 보시고 위에 레드 와인이라고 써있는 데서 고르시면 되겠고 그냥 가격을 보세요 내가 낼 수 있을 정도 예를 들면 식당에서 한 병에 7만원 정도 한다 그럼 뭐 나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있는 걸 한 병 시켜서 나누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유럽 와인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프랑스나 이태리 와인도 물론 좋지만 미국, 칠레, 호주 이런 데서 나온 와인들을 시켜주시면 그나마 가성비가 조금 더 있게 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당당하게 와인 메뉴 주세요 와인 메뉴 한번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Can I see the wine list? Can I see the wine list? 와인이 적혀있는 리스트가 목록이죠 와인 메뉴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수도 있고 이걸 쓰실 수도 있습니다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미안한데 뭐라고? 내가 다른 데 신경 쓰느라 못 들었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는데 약간 발음이 좀 뭐 예를 들면 디카페인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발음해요 그러면 뭐라고? 약간 우리 그러죠 어? 죄송한데 뭐라고 하셨죠? 약간 이런 느낌이 이 문장이에요 I'm sorry 미안한데 What was that? What? What was that? 그거 뭐였지? 그러니까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되묻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약간 안 들리는 척하면서 I'm sorry 내지는 Pardon 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 말을 쓰셔도 됩니다 Sorry, what was that? 죄송한데 뭐라고 하셨죠? 그리고 서양인들이 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우리랑 말을 할 때 우리말을 못 들었을 때도 이걸 돌려서 많이 말합니다 Sorry, what was that? What was that? 뭐였지? 뭐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이 문장은 어 아마 제가 강의 중에 여러분께 알려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외국 가면 많이 많이 듣고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Sorry, sorry, what was that? 이라고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참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I'm sorry sorry 내지는 I'm sorry I'm sorry What was that? 방금 뭐라고 하셨죠? 무슨 말씀이시죠? 너무 좋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지금 체크인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 어 호텔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면 비행기를 타고 일찍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얼토당토 않게 아침에 내린다 아 아침 일찍 내린다 그러면 호텔이나 리조트로 이동을 해서 거기다 짐을 맡기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호텔 일찍 도착하면 저는 이제 보통 물어보거든요 저 체크인 지금 할 수 있어요? 체크인 일찍 할 수 있어요? 물어봅니다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짐 맡기고 근처 둘러보는데 더 좋은 방법은 이제 내가 예정이 너무 이르며 호텔에 미리 이메일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녀분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일찍 좀 체크인 하고 싶으면 저 체크인 지금 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 일찍 방에 가셔서 샤워도 하시고 깨끗하고 상쾌하게 나오셔서 여행하실 수 있겠죠? 체크인 지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Can I check in now? Can I check in now? 너무 쉽잖아요 그죠? Can I 할 수 있어요? Check in 체크인 할 수 있어요? Now 지금 체크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고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need something to drink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고 요거는 사실 어떤 걸 좀 길게 만든 문장이냐면 I'm thirsty 요걸 짧게 만들려면 I'm thirsty thirsty 뭐예요? 목이 마른이에요 그래서 I'm thirsty 나 목말라요 그 말인 즉슨 나 마실 게 필요해요 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뭐 가이드 투어라든지 뭔가 하는데 목말라요 그러면 나 마실 게 필요해 이 말인 즉슨 뭐예요? 물 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I need something to drink I need something I need 나 필요해요 something 무언가죠 I need something 어떤 something이냐면 to drink 마실 무언가 요런 형식으로 중간에 있는 to를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something to eat 먹을 무언가 something to drink 마실 무언가 그죠? 그죠? 그래서 I need something to drink 좀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간단히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는 문장일 것 같습니다 저 목말라요 마실 게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I need something to drink I need something to drink I need something to drink 좋아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자 여러분 이제 집중도 좀 떨어지셨을 수도 있는데 자 집중해 주세요 어 집중해 주세요 자 내가 해외 갔어요 무언가 사용법을 모릅니다 여기는 에어컨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건데 에어컨 쓰는 법을 누가 몰라요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녀본 결과 저도 잘 모르겠는 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온도도 우리나라는 도시스잖아요 근데 미국 가면 화시스입니다 화시 F 그래서 온도 기준도 다르고 어떤 건 이렇게 돌려야 되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도 있고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카드를 꽂아야 되는 것도 있고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에어컨 사용법부터 물어보고 싶을 때 에어컨 뿐만이 아니겠죠 내가 어떤 걸 빌렸어요 어디 뭘 참여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고 싶으시면 How do I use 내지는 How can I use 로 시작하는 문장 써주시면 됩니다 아마 한국 분들은 How can I use 많이 쓰실 텐데 어떻게 쓸 수 있냐 How do I use 쓰는 경우도 참 많고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How do I use 하고 뒤에다가 쓸 거 붙이시면 됩니다 에어컨이니까 The AC 에어컨 줄여서 AC라고 하고요 AC 못 알아 듣는다 상대방이 다 알아 들어요 근데 못 알아 들으면 에어컨 영어로 Air conditioner 에어 공기를 컨디션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린스 옛날에 바르던 그 린스가 샴푸랑 린스가 요새는 린스라고 표현 안 하고 샴푸랑 컨디셔너라고 합니다 그 컨디셔너입니다 공기 컨디셔너이기 때문에 How do I use the air conditioner 해주시면 아 이거 저 에어컨 어떻게 사용해요 라는 말이 되겠다 그죠 너무 좋은 문장이고 여러분 외우셔도 활용도 높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문장은 사실 우리 이제 처음 배우는 문장으로 나와도 될 법한 아주 중요하고 너무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I'd like an iced Americano 뭐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입니다 자 제가 카페에서 주문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카페에서 어떻게 하냐면 들어봐요 앞에 사람이 주문하면 아 얘가 뭐라고 주문을 시작하지? 라고 들어보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Can I get? 입니다 Can I get?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n iced Americano? 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실래요?가 되는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받을 수 있을까요? 참 많이 쓰고 I'd like도 좀 쓰더라고요 I'd like은 뭡니까? 공손하고 교양있게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I'd like이 됩니다 I'd like 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뒤에다 붙여주시면 어디서든 주문을 하실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주문할 수 있어요 식당에서 주문할 수 있어요 카페에서 주문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말할 때 원하는 거 말할 수 있어요 I'd like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패턴이고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스드 아메리카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선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고요 물론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쇼츠를 여러분 쇼츠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단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아이스드 얼음으로 차가워진 아메리카노다 해서 아이스드 아메리카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밑에 댓글 많이 달립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해도 잘 알아들어요 막 이런 말을 많이 남겨주셔서 아 그래그래 다양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구나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도 알아듣습니다 왜요?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맞는 표현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알기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지만 영어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뒤에 살짝 써주시면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I'd like an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I'd like an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거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발음 엄청 좋아집니다 그죠? 여러분 빨리 읽으시면 I'd like an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시겠지만 이거를 더 빨리 I'd like an 아이스 아메리카노 I'd like an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읽으시면 발음 금방 좋고 혀가 유연해집니다 그죠?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 계산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인데 한국에서 우리 계산서 볼 수 있을까요? 언제 말해요? 저는 이걸 인생에서 말해본 게 몇 번 있어요 특히 여러 사람들이랑 먹을 때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 이제 큰 회사 예전에 대기업 다닐 때 그 저희 조직이 40명에서 50명이었는데 제가 총무 총무를 3년인가 4년인가 했어요 그 당시에 상무님이 제가 총무하는 거 좀 좋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 시켜주셨는데 전 또 사람들 다 총무하기 싫어하는데 전 총무하는 거 좋아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인당 7만원 가지고 1박 2일 여행 갔다 오는데 여행을 짜라 그러면 너무 좋아요 돈이 없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람들 이제 다 이제 선배들이죠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잔디밭에 풀어놓고 제가 사회 보면서 달리기 시키고 막 신발 던지기 시키고 막 꼬끼리코 돌리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회식하다 보면 계산서 계속 가서 확인하죠 돈 얼만큼 먹었는지 하고 선생님 여기서 끊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외 가서 한번 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Can I see the bill? 하면 계산서 지금 기준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될 것 같고 엄청 중요하진 않겠습니다 그죠?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우리가 결제할 때 현금으로 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표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현금으로 제가 지불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데에서 가장 짧은 문장은 Do you take cash? 가 됩니다 이거 왜 써놨냐면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다녀오신 분을 만나 뵀습니다 제가 중국 갔다 온 지는 굉장히 오래돼서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 가면 현차를 쓸 수가 없대요 돈을 아무리 바꿔서 가도 중국 가서 현금으로 내려고 하면 현금을 아예 안 받는 것도 있고 현금으로 받으나 뭐 예를 들면 3만원 이렇게 할게요 2만 5천원어치 샀어요 근데 나는 만원짜리밖에 없어서 3만원을 냈습니다 근데 나한테 돌려줄 5천원짜리 거스름돈 영어로는 체인지가 안 남아있대요 없대요 중국은 우리가 지금 당장 가도 뭐 하나 깔면 우리나라 카카오페이든 뭐든 페이든 연결이 돼서 그 알리페이로 연결돼서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됐나 봐요 그렇게 아예 캐시를 안 받는 것도 있고 한국 기준으로 보면 스타벅스에서 아예 현금 결제를 안 받습니다 내가 결제하려고 할 때 현금 받으세요 Do you take cash? Take 받다 받는 겁니다 뭐를요? 캐시 그러니까 너 현금 받니?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take cash? Do you take cash?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이거 무료예요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있고 It's free of charge가 되겠습니다 이 charge가 뜻이 참 많아요 이 charge가 요금이란 뜻도 있고 어떤 요금을 부과하다란 뜻도 있고 우리 핸드폰 충전기 뭐였죠? charger였죠 충전기 charging 한다 충전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쓰였을까요? free 무료 charge 요금의 무료라고 해서 free of charge라는 말이 종종 쓰입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으러 갔건지 호텔에 갔던지 뭐 하러 갔던지 무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누가 해주면 우리가 그걸 먹거나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이탈리아는 그런 게 있어요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유럽 식당에 많은데 그 식탁에 그 밑반찬처럼 가면 과자 같은 걸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레스토랑 그 식당 가면은 밑반찬 막 나옵니다 뭐 어떤 데 가면 일본식 식당 가면 콩 가서 먹는 콩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식탁에 있으면 어떡하죠 우리? 먹습니다 맞아요 이탈리아에도 과자 같은 거 별 맛도 없어요 그거 그냥 먹으면 돈이 나옵니다 돈이 나와서 식당뿐만 아니라 그런 상수리 판을 치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무료예요 Is it free? 하면 대답이 It's free of charge 이거 무료입니다 라고 대답을 들으면 드셔주시면 되겠고 다음 장이요 자 여러분 이제 대여섯 개밖에 안 남았고 정확히는 여섯 개 남았는데 자 다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어떤 문장이냐면 와이파이 어떻게 연결하나요? 라는 문장이에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우리가 여행을 갔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호텔에 갔어요 등등등 갔을 때 와이파이를 그곳에 있는 것과 연결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면 와이파이 어떻게 연결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특히나 호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연결되지 않고 연결이 된 이후에 자기네 홈페이지로 열리고 홈페이지에서 어떤 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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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야 한 번 연결이 되면 물론 끊기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이렇게 긴 문장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How can I connect to 와이파이 라고 되어 있죠 How can I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배웠던 How do I 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Connect to Connect가 연결하다 To는 어디어딘가 에 연결하다 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커넥트투 커넥트 뒤에 투가 붙었는데 이런 투 붙는 것들을 한국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투 붙는 걸 제가 조금 문법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목적 목적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앞에다 투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게 여러분 어디어딘가 에가다 라고 할 때 우리 그냥 고 장소가 아니라 고투 장소죠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스쿨이 아니라 고투스쿨 이라고 된다고요 그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뒤에 투 를 씁니다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도 그냥 토크라고 안 하고 talk to can I talk to you 문장 있잖아요 음악 들을 때는요 listen to the music listen to 뒤에 투 를 붙여줘요 그래서 어떤 음악 목적을 가져올 때 투 라고 하는데 요거는 요 느낌은 우리가 미국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느라 갖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문장 동사랑 투 를 같이 붙여서 외우시면 돼요 어디 가다 고투라고 외우시고요 누구랑 얘기하다 톡투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어딘가에 연결하다 connect to 투 라고 연결하시면 하시면 되겠고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께 how do I use 알려드렸죠 how do I use 와이파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면 how do I use 하고 뒤에 쓰시면 돼요 how do I use 와이파이 하면은 직원이 도와드릴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식당가서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저 빵 좀 더 주실래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는 아까 전에 I did like 있었고요 can I get 도 말씀드렸죠 can I get 내지는 can I have 쓰시면 되고 우리라고 하니까 can we get can we get 이제 우리 다 같이 있을 때 can we get more bread more 더 bread 는 빵입니다 그죠 can we get more bread can we get more bread 해주시면 되겠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 자 요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can I get your drink can I get your drink can I get your drink 요건 엄청 빠른 버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가끔 저도 들을 때 당황해요 우리나라랑 타이밍이 다릅니다 아까 전에도 레스토랑 설명 드렸다시피 식당에 딱 가요 그러면은 메뉴판을 주자마자 물어볼 때도 있어요 can I get your drink can I get your drink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내가 이제 바에 갔다던지 아니면 술을 파는 뭐 음료를 파는 어딘가에 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갑자기 그러더니 can I get your drink can I get your drink 라고 얘기해요 아 드링크가 들어간 문장을 말할 건 얘네가 뭐밖에 없냐면 뭘로 드릴까요 마실 거 뭐 드릴까요 뭐 먹을래 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문장을 해석해보자면 can I get 은 보통 내가 필요할 때 였잖아요 근데 can I get 뒤에 you 가 들어가면 뭘까요 can I get you 내가 get 가지고 얻어서 you 당신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갖다 줄까 뭐 한 잔 드실래요 어떤 거 갖다 드릴까요 라는 문장이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사실 쓸 일은 없겠죠 근데 뭐 조식 먹을 때도 그렇고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마실 거 드릴까요 라고 캐주얼한 방식이에요 캐주얼 편한 방식으로 묻는 질문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다 can I get you drink can I get you drink 약간 이렇게 빨리 해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하시다 보면 발음 되게 잘 되실 겁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I'm here for a week 우리가 입국 심사할 때 너 여기 얼마나 머물 거야 라던지 해외 가서 친구를 만났을 때 너 여기 얼마나 머물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I'm here 내지는 I stay I'm staying 등들 stay 머무르다를 써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I'm here 써주시면 되겠고 정말 강조할 점은 여러분께서 for a week 라는 걸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일단 이제 한국분들 말씀하실 때 영어회화 패턴 가지고 앞에 말할 줄만 알고 뒤에다가 for a week 이런 거만 만드실 수 있으면 영어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한국분들이 for 이게 잘 안 나와요 for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죠 뭘로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누구누구를 무엇무엇을 위하여 위해서가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간을 말할 때 우리가 시간 앞에다가 in 붙이면 어 인이 뭐뭐뭐뭐 안 해니까 몇 시간 안 해인가 가 아니라 인은 후에 에요 at 붙이면 어떤 특정 시간입니다 그런 거랑 같이 이 for도 시간 앞에서 뜻이 좀 달라져요 for은 무엇뭐 동안이에요 for 뒤에 시간이 오면 예를 들면 for three days 하면 3일 동안 for 10 hours 10시간 동안 for 15 minutes 15분 동안입니다 for 뒤에 시간이 붙는구나 그리고 일주일을 a week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있는가 생각해 보이고 I'm here for a week 하면 일주일 동안은 for a week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for a week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 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겠네요 how's everything going how's everything going 이라고 물어봐요 자 how 어때요 everything 모든 게 going 어떤 모든 게 어떻게 가고 있냐 그냥 사실은 안부를 묻는 말로도 쓸 수 있는데 나한테 안부를 어 안 물어볼 것 같은 사람이 물어볼 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리조트 갔어요 호텔 갔어요 지나다니다가 매니저들이 돌아다니면서 어 인사하면서 how's everything going 물어볼 때가 있어요 everything 너 여기 체류하는 동안 지금 기분이 어때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이게 내 안부 인사든 여기서 잘 지내는지 묻는 거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아 좋아 너무 좋아 everything is great 대답해 주시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우리한테 말 안 붙여요 근데 이제 호텔에서 그런 매니저 같은 스타 보이는 사람이 막 말 붙이고 인사하면 우리가 짧은 영어이지만 그럴 때 트라이를 해보세요 그럴 때 말을 해보세요 왜냐 이 사람들은 우리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돈 쓰면서 영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말해도 정말 찰떡처럼 잘 알아 들어줍니다 그럴 때 영어로 이것저것 얘기해보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갔던 여행지에서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준 사람이 있었어요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다가 여기 짱이야 everything is great 하다가 late check out 되는지 물어봤어요 왜냐 비행기가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 타려면 여기서 11시에 체크아웃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비행기 몇 시인데 late check out 돼 그래서 5시까지인가 공짜로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점심 먹고 수영하고 샤워하고 타고 짐 챙기고 짐 맡기고 좀 있다가 가도 됩니다 그죠 누군가가 그래서 여러분께 how's everything going 하면 호텔에서는 말 걸어보세요 식당에서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제 맛있는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how's everything going 모르는 사람이 배치차고 약간 좀 높은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얘기를 나눠보시라 다음 장이요 마지막이 되겠고요 제 짐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can you help me with my luggage can you help me with my luggage can you help 도와줄 수 있어 can you help me 날 도와줄 수 있어 하고 can you help me 뒤에는 with가 들어갑니다 어떤 거를 도와달라고 할 때 with 들어가고 my luggage 하면 내 짐이에요 내가 호텔 같은데 갔을 때 짐이 무거우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짐 들여서 방 위에다가 올려주곤 하니까 좀 긴 문장이었으니까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운로드가 되겠고 제가 어제 친구 이비인후과 전문인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염이 있구나 오늘도 지금 왼쪽 코가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약간 듣는 게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비염이 불치병인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난치병이라고 하더군요 잘 안 낫는다고는 하던데 어쨌든 네 여러분 친절한 영어교실 들어오시면 우리 옛날에 강의했던 거 좀 보실 수 있고 사실 이거 꼭 좀 이렇게 900개 200개 몇백 개씩 모아놓은 건 사실 금방 보시면서 여러분 영어 넣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만 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